팬사인회에서 저한테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걸 못하겠어요 이거를 잘 안 꺾여 이게 아우 안 켜 어떻게 해야지? 이거 팬사인회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덤덤 챌린지 두꺼운 내 모습까지 감싸 안아줘 난 네 머리껍데기에서 춤춰요 덤덤 난 네 머리껍데기에서 춤춰요 덤덤 너무 다시 들었던 것은 일곱 이게 다는 위한 거야 덤덤 덤 머리는 순수하면 입을 뻗고 잔머리고 좋지 매번 계속 플레이 덤덤 덤 헬로피쳐요? 아 헬로피쳐 좋죠 헬로피쳐요? 아 헬로피쳐 좋죠 난 I ain't got time 넌 넌 넌